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철사가 검출된 피자 쾌사디아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회수된 제품은 경기 광주시에 있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가연푸드의 오리지널 피자 쾌사디아 110g으로 소비기한은 내년 10월 3일까지입니다. 식약처는 제조 도구인 피자펜을 철 재질의 솔로 씻는 과정에서 2cm가량의 철사가 빠져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.